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바로 뭐냐면 아이들의 공식 팬클럽 네브랜드 1기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집 기간 언제까지인가요? 네 모집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이들 팬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공식 네브랜드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예정이니깐요 아이들의 사항이 되시는 네브랜드 여러분의 큰 관심 사태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 아이들도 더 열심히 할테니까요 여러분 많이많이 사항해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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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ies 군침